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학습 방해 요소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건데, 2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입니다. 문에 잠금장치를 다는 경우도 있어서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 수능 자연계 유일 만점자인 공부의 신 전 복렬 씨가 서울대 의과대에서 떨어져 화제입니다. 전 씨는 앞서 고대 의과대 수시에서도 낙방을 했습니다. 입시 전형이 복잡해진 탓에 면접과 논술에 발목을 잡혔나 봅니다. 전 씨는 연대의외과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내일 확인하시죠.